잘 배운 사람의 좋은 대화습관 12가지. 말을 함부로 끊지 않는다.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두려움이 없다. 가르치려는 태도로 말하지 않는다. 과장으로 칭찬하지 않는다. 생각이 같다면 재지 않고 동의한다. 다른 사람의 소문을 옮기지 않는다. 낯선 단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않는다. 요점을 명료하게 정리하여 전달한다. 함부로 단정짓지 않고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경청하는 자세를 상대에 인지시킨다.